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력 반대 경찰들의 집단 항명사태 주동자 류삼령 뒤집어졌으며 황교안 대표와 전여옥 전위원이 작심을 하고 류삼령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력 반대 경찰 집단 항명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600여 명 이상의 경찰 간부 총경 중에 350명 이상이 류삼령 총경에 동의하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서 비대해진 경찰 점점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찰들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 황교안 대표와 전여옥 전위원이 작심하고 류삼령 총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전여옥 류삼령 2차 대저격 태어난 고향 안 밝혀 인터뷰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전여옥 전 의원이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류삼령 총경이 프로필의 고향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이후에도 위구심을 품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삼령 이 사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밝히지 않는다며 숨길 곳이 많은 사람이라는 빼박 증거 아니겠나 귀족 경찰 노릇 하는데 내 출신은 내 고향은 끝내 숨기는 막장 드라마급이라고 유삼령 총경을 2차 대저격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전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일로도 만난 경찰들은 자랑스러웠다라며 그런데 요즘 총경 쿠테타를 지켜보면서 한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아는 경찰들은 모두 순경으로 들어와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을 달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경찰이란 조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왜 경찰이란 직업이 좋은가요 그러자 훌륭한 경찰들은 나쁜 놈들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거든요 국민한테 범죄의 구급차라는 자부심이 전 있습니다 라며 이분 일선 경찰서장까지 하셨다 총경 됐을 때 정말 스스로 감격해 했다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 총경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어 경찰 대 나와 곧바로 경이 되는 경찰은 이 심정 못 느낄 것입니다 또한 또 한 분은 꽤 지명도가 있는 경찰이었다며 역시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분이다 제가 프리랜서일 때 인터뷰를 했었다 그는 훌륭한 경찰 그는 전 경찰 제복을 입을 때 사실 황홀합니다 약하고 힘든 국민들의 요술지팡이라는 느낌이 팍 와서요 제복이 어울리는 그녀에게 정치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경찰관은 단박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 XX 잡배가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때 전 프리랜서 작가였다고 과거 경찰관들과의 인터뷰를 한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대학교는 정말 묘한 조직이다 뭐 특수목적 대학이지만 특정한 목적 목표가 없다 엘리트 경찰 양성 귀족 경찰 만들기였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폐지론이 계속됐다라며 이제는 경찰 공무원도 인기가 높아져 일반 명문대 출신도 순경으로 간다 즉 귀족 경찰 더 이상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혁 전 위원은 그리고 4년 동안 서로 부대끼며 끈끈한 파벌 동기 챙겨주는 선후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외로 비유한 것은 맞다라며 검수 완박 올라타고 권력에 떡검을 주워 먹지 말고 떡 시르째 먹자는 것이라며 유삼령 경찰대 출신에 대한 비유를 성토하듯 쏟아냈다 전혁 전 위원은 게다가 경찰 대학은 무료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공부한 뒤 위무 복무 기간을 채워서 로스쿨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국민 등권을 빼면서 경찰대 출신들이 뭘 했나? 그러면서 전혁 전 위원은 유삼령 총경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 류삼령이란 사람 비비크림 물광크림 떡칠하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뭘까라면서 인생은 한방이야 한방 나도 황운하처럼 이겠지요 유삼령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술인지 수술인지 얼굴에 비포 애프터도 그 속내를 드러내지만요 류삼령 총경은 정치 경찰입니다 그 전날에도 전혁 전 위원은 류 총경에 대한 비판의 날을 강하게 세웠었다 유삼령 총경에 대해 전혁 전 위원은 위험인물이라고 지칭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우리 경찰청장님으로 온갖 충성했던 김창령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사기 동기인 유삼령 총경 정치 경찰 분명합니다 국민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근 경찰국 설치를 두고 집단 반발한 경찰 조직과 유삼령 총경을 정조준을 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충견 노릇을 한 경찰 간부 유삼령 총경 및 경찰 간부들이 너무 많다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통령 위증을 수행하기 위해 해원 나 뜨거운 충격적인 일들 당신들은 기억합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을 도왔다며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를 했다 유삼령 총경 이에 대해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나?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치안의 핵심인 유삼령 총경과 또 경찰서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초유의 일 하극상이라며 또 다른 경찰의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뭐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했던 경찰 유삼령 총경을 비롯한 경찰서장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인 것인가 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의 관초를 위한 집단 행동이라는 것이라며 치안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들이 숫자의 힘으로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면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키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권력이 커지면 견제도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졌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찰의 견제 기능은 박탈되었다 이제 경찰의 권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다 검수완박이 없었으면 경찰국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가 약화됐기 때문에 경찰의 사건 처리도 통제 없이 지연되고 있다 견제받지 않은 폐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그래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권한이 주어지면 견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제도일 것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다 지금도 검찰국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다며 그것은 통제조직이 아니라 조종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삼령 총경을 향해 황교안 대표는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권력 밑에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 충격적인 실체를 우리가 모를 줄 아냐며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유삼령 총경과 같은 경찰서장들과 정치 경찰들이 민노총의 불법 집단 행동에는 사실상 수수 방관했다 그때는 왜 나서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양비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할 때라며 유삼령 총경에 대한 폭로의 수위를 강하게 올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 업무와는 무관하며 총경회의 등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와 전혁 전 위원이 작심을 하고 유삼령을 뒤집어 엎은 소식은 2030세대와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뒤집어진 유삼령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